자 이어서 갑니다 로데론의 스컬지 인간 캠페인 인간 캠페인 가죠 어 재밌네요 어 그렇게 막 요즘 게임하는 느낌은 솔직히 안드는데 오늘 나온 게임인데 약간 그 신작 같은 느낌은 없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눈앞에서 날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노크가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테라나스 배하 제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북부지방에 퍼진 전염병 심각한 파문이 일 수 있습니다 전염병? 당신네 마법사들의 망상에 불과하오 오오 프로로그에 나왔던 예언자인가 봅니다 그때 쓰랄한테 오크들을 이동시켰죠 이동하기 했죠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요? 판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케린토가 마을들을 격리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는 절대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에요 마법사에요 로데론의 백성들은 포로처럼 격리되지 않아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음 하나 그들은 포로가 맞습니다 폐하 아니 왕 앞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기사가 한 명이 안 와? 자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언 따위에 휘디울일 시간이 없어도 우리의 영토가 경쟁으로 들끓은 백성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으로 돌보게 될 것이오 자네가 아니고 자 가보시오 어 예언을 믿지 않네요 얘는 받아들일 다른 일을 잔죄 경고는 주어졌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 몫이다 야... 쓰러는 정령이 알려줬는데 얘는 그런거 없나봐요 최근 로데론 남부에서 일어나는 오크의 반란 때문에 얼라이언스는 결정적인 대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르나스 국왕은 왕국 최고의 성지사 2명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국왕의 아들인 아서스 왕자와 전설적인 빛의 수호자 우서는 오크의 위협을 영원히 잠재우는 막중한 책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아서스는 워크 와우를 안해본 저도 알거든요 우서는 파스톤에 나왔죠 성지사로 아서스 왕자 회사가 멈췄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서스 왕자님 왕자님께서 직접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편히 말씀하십시오 우서경 전 아직 왕야이다 전 아직 왕야이다 나도 반갑네 아서스 테르나스 국왕께서 자네를 보내주시다니 기쁘네 아버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그대의 인내심과 경험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희망을 가진다는데 말릴 순 없지 않겠나 하하하하 이곳이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정찰병들에 의하면 오크 기지가 다음 능선 너머 어딘가에 은밀히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놈들은 무방비 상태인 스트란브라드 마을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와 마을이네 난 즉시 오크 기지로 향하겠네 혼자서 스트란브라드를 방어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우서 제 걱정은 마십시오 알겠네 우선 마을을 구한 후에 오크 진지에서 만나세 조심하긴 아서스 와 스토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오크 대이동 프롤로그편 이후로 시간대가 나는 아서스가 돼서 이동도 하고 생존도 해야된다 보병 약할 것 같은데 얘 방어력이 2네 크런트 개는 1위였는데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찰탑도 있구요 정찰만 하는 탑 우리 가죠 어깨와 함께하리라 물론이지 얘는 성기사고 힘이 핵심이라 힘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군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니 왕자님한테 처형당하고 싶은거야? 성스러움 어 회복능력이 있고 적 언데드한테는 피해를 준답니다 절반정도로 체력이 400인데 200회복하면은 엄청 회복해주는거 그렇게 하겠다 저희도 로데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다들 무기를 들라고 오 오 야 뭐야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이 보병들이 엄청 멋있다 디자인이 네 전하 와 되게 멋있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뭐야 왜 그걸 왜 부셔 마을이야 자제해 아이템 안주냐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왕자님인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왕자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놈들이 우리 티미를 납치해 숲속에 있는 소굴로 데려갔어요 제발 티미를 구해주세요 티미를 구해주세요 티미 티미 아저스가 왔어 티미 티미 절장에 갇혀있어요 마을이야 마을이야 왜 놀이 있냐 뭐하는 동네냐 피치고 나의 힘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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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치유의 물약 물론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릴게요 보호의 반지 1 이거 저번에 쓸모 없었던거 같은데 이런거 주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얘가 힐러군요 이 디자인으로 되게 특이하네요 난 힐러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게 있잖아 성기사 이제 팔라딘들은 좋은 생각 사제가 힐 주고 성기사 이제 팔라딘들은 약간 공격하는 좋은 생각이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호막을 준다던구나 그런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힐이네 사제는 그럼 무슨 능력이 되나 그렇게 하겠다 뭐야 아하 빼줄 필요가 없네 1 아 쎄다 500에 29, 34야 섭외해가지 우리편으로 부하들은 죽이고 네 전화 빛과 함께하리라 용령을 내리시겠습니 그치곤 나의 힘이 이거 65밖에 안드네 상캐라 그런가 네 전화 레벨업했습니다 오오 주위에 있는 시체를 소생시킵니다 야 사제인데 팔라딘이 아니라 주변에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1.53 4.55 1.5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거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성기사를 감싸 일정시간동안 모든 공격과 마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필요할까 몰라 하죠 나 몸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적이 되는건데 무적이 되는건데 좋은 생각이다 도와주세요 도적들이 저희 물건들을 훔쳐가고 있어요 이게 폭력배야? 너희들이 가진 것도 모두 가져가겠다 저 도적들이 제 장부를 훔쳐갔습니다 그 장부가 없으면 제 농장을 잃게 됩니다 왜 갑자기 도망가? 부탁드립니다 야 저 내 야영지에서 장부를 되찾아주십시오 왓마 야 저희에겐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딱 대 딱 대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 데미지도 약한거 같고 아 저 방어도 찍어야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휴을 준비나 해라 물론이 내 전환 데미지 은근히 세다 계속 빨리 때리니까 꺼내 마나물리아 아 마나물리아 효율이 되게 좋겠네 힐 두 번 쓰고도 남네요 어? 잃어버린 장부 가져주자 장부 갖다줄게 서브 얼마나 있는거야 이놈의 여러분 아 두개밖에 없네 아 혹시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나오는건가 서브가? 아니겠지 참 몰라 몰라 안되면 많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뭘 뭘 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뭐 뭐해줬어요 쟤? 힘올려줬나? 아니 뭐죠? 알려주고 줘 이상한 놈이네 진짜 힘을 이고서 힘올려줬구나 야 어떻게 이걸 살려줘 할생각이 없었구만 딱보니까 형제들이여 전투를 준비하라 하나부터 때려 만화가 부족합니다 검은 바위 부족이래요 아 진짜 쎄다 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오크였을때도 쎄다고 생각했는데 저걸 만나니까 엄청 생긴게 느껴지네 좋은 생각이다 저리로 가면 끝이니까 일로 가죠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뭐야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뭐야 참 200씩 올라가는구나 이게 엄청 좋은거 같다 헌신해오라 명예를 위하여 엄청난데? 좋은 생각이다 뭐야 굳시면 죽어? 그렇게 하겠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빛으로 나의 힘이다 아 민간인을 죽이면 무덤에서 귀신이 나와요? 모든 이들을 돕게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자 따로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고민 살짝 했는데 시간이 아깝네요 구원받지 못하리라 내 분노를 느껴라 명예를 위하여 안 부서지는 박사도 있네 좋은 생각이다 나오질 않아? 마을이라 그런가? 명예를 위하여 아 뭐야 이놈들도 다 걸고 가 어서 움직여 그렇게 하겠다 기다려봐 여기 뭐 있잖아 갈 수 없지 그냥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어 얘들아 아 합리해라 딱 돼 물론이지 얘네 어떻게 젤의 퍼뜨려서 나눠서 좀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지 빛과 함께하리봐 하하하야 자리는 내줘라 야 안되겠다 멍청해서 못 때린다 그렇게 하겠다 아 어떻게 하나가 안나오냐 내가 먹을거라곤 반지랑 고소랑 물약 하나뿐이었던건가 그랬던것인가 이게 왜있는것인가 뭐야 뭐야 뭔가 익숙해지고 있는거 같아 되게 약하다 얘 오오 좋은거 나왔다 포션에서 쓰면 되겠네요 해보니까 딱히 물약같은거 아낄 필요는 없는거 같고 이거 그냥 적당히 쓰면 좋은 거 같네요 반지가 25원인 게 엄청 싼 거네 강하다 강하신 분 먼저 아 부하까지 죽여야 되네 뭐 줄 필요는 없지만 안 줄 필요도 없으니까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와 오크가 진짜 엄청 센 거구나 하지만 벌써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어우 목소리 멋있다 아서스 아서스 왕장님 오크 진지 쪽에 계신 우석이 형께서 도움이 급히 필요하시답니다 숨 돌릴 틈도 없군 어서 이동하자 계속 계속 재밌네 시간 막 금방 가는 거 같다 엄청 재밌네요 뭔가 좀 이동하고 구경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작 할 때는 약간 약간 처지는 거 같기도 한데 20분 후 검은 바위 부족 마을 인근에 있는 우서히 야영지에서 이제 막 만들고 하나? 만드나 보네 아 때마침 잘 왔네 기사 두 명을 보내 오크 지도자와 교섭을 하라고 했네 아마 곧 돌아올 것세 젠장 항복할 생각이 없나보군 그 그런 앨범을 공격해서 이 족속들을 없앱시다 아서스 우리는 성기사네 복수를 위해 싸워서는 안 돼 정의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오크와 탈을 법 없이 찬옥한 짐승이 되고 말걸세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했을 거라 믿고 자네가 공격을 이끌어 보겠나? 제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여기 남았어 녀석들이 야영지를 위협하지 못하게 맞겠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아서스 정의를 이루어지리라 어? 뭐야 어 얘는 컨트롤이 안 돼 레벨 엄청 높아 와 20에 방을 씹고 와 엄청 세다 얘 이거 뭐냐? 와아 농민봉기네 얘들아 일하러 가 너희 다 여기서 일하고 너희는 이거 재재소 얘네가 이렇게 지키고 있군요 캐고 있어 봐 뭐 만들 수 있나 좀 보겠습니다 병영 어 어 어 어 어 어 뭐 능력이 없나봐 엄청 싸다 잠깐만 해가지고 잘 알아서 캐고 있잖아 천박한 것 천박한 것 더 일하라구요? 어 병영을 지으면 되네 업그룹은 뭐 딱히 할게 없네 병영을 짓는게 중요하겠다 보호의 두루마리 나는 힐러라서 약할 것 같은데 마법 감지능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목소리 좀 봐 작업준비급 어이구 할수도 없는데 나무는 뭐 적당히 인원익 해주구요 병영건설 농장건설 보병훈련 농장건설 해줘야 되는구나 엄청 싸다 반가격이야 알겠습니다 나으리 오 그거 반가격인데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뭐야 이거 방벽? 물론이지 이제 나와서 짓는다 뭐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반갑네 인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왔나 아 드러프인가 보다 이 지역에서 뭘 사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검은 비룡을 사냥하고 있네 그 피가 무기에 화염마법을 부여해준다고 해서 말이야 화염마법 부여라면 꽤 유용하겠군요 우리가 쫓는 야수는 실이 없다고 하네 자네가 도와준다면 놈은 우리 상대가 안될 것을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뭐야 대장관이 따로 있구나 제재소로 건설하는게 아니네 이건 다른거 업그레이드네 오오 새누라농자 던 beautifully 농장이 팔밖에 안올라가 실망이야 실망이야 이거... 이거 원거리로 메인딜 넣으면 되겠다 이거 적이 안 오는 게 아니네? 오네? 겁나 쎄 아 저거 진짜 금방 깨진다 저거 진짜 금방 깨진다 붙일 수 있네? 내가 나무 열심히 캐라 나무를 좀 열심히 캐야겠다 꼴을 보니까 여유 한번 막았으니까 바로 가서 뭔가 좀 해야겠네요 소촌병은 또 비싸네 위험한 상황인가? 저격 준비 끝 좋은 생각이다 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끌어줘 좋아요 좋아요 건물 윗단계가 없네 물론이지 전투 준비 완료 위험한 상황인가? 아니 쟤도 힐을 할 거 아니야 얘도 그럼 너희는 여기서 그냥 방어해 오지 말고 쟤가 힐 해주겠지 뭐 싸우면은 10레벨인데 그렇지 빛과 함께하리 멍청한 성기사이요 검귀 검은 바이 부족의 흑마소사들이 의식을 시작했다 조만간 하늘에서 악마가 쏟아져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 그런 얘기는 지겹도록 들었지 워크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니까 복제된 환영이었군 젠장 이 침승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무슨 꿍... 파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재물이 악마 주인님들을 만족시켜주길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그 놈들을 죽여 너무 소름인데 이게 리포지트 된 챔피면 예전 건 어땠다는 거야 여기 조병이 필요가 없네 이거 감히 내게 도전하느냐 너희 필름받짝을 빨리 아버지 세서치고 목욕이랑 목욕 몸뺨 시키면 되겠네 이 심장을.. 심장이 나왔습니다 이 심장을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따로 먹을 건 없나보지? 물론이지 퀘스트는 하나뿐인건가?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어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힐 줘요 그렇지 진짜 주네 너무 아프다 바다도 아프네 음이 더 필요한 비트와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아주 싸우네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난 정산도 없겠습니다 이제 자네 무기를 연마하여 뜨거운 열기를 부여하겠네 물론이지 부여 받은건가요? 불의 보조 200원짜리 아이템 1번 사수 대기조 금이 더 필요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흠흠흠 가서 다 밀어버리자 그냥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냥 어택당하면 되는거 아냐? 뭐 뭐 돼지... 뒤져서 아이템 먹어야 되나? 뭐 굳이 아이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호를 올리죠 보호를 올리죠 무슨 일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흠흠흠 아 쎄다 얘들 오 쎄다 와 얘네가 인간사냥꾼보다 센거같은데 훨씬 좋은 생각이다 훨씬 가력도 높아 물론이지 명예를 비하인드 도끼 수척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근데 가자 얘들아 옆에 한번 봐야되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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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간에 끝나는데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뭔가 먹고 가야되는게 있나?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옆에 맵이 맵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겠다 아 여기가 적이구나 일로 가봐 좋은 생각이다 흠흠흠 금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잡아 잡아 다 잡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 만화 물약 어 좋아요 사버릴 놈이라도 있나? 물론이지 빛과 함께하리라 몰룩 여기 근방에 놈들의 소굴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방에 놈들의 소굴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가 필요한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아군이 진짜 부족하다 공격받고 있어 말해 공격받고 있어 빛과 함께하리라 많이 왔다 이번에 위험한 상황인가? 공격받고 함 함? 안정하게 보이네 이 동호 Series 모든 이들을 돕겠다 뭐 옆에 있는 건물도 부서져요? 그렇군요 아 저 유즈빈 먹으니까 돈이 안 올라간다 아 얘네는 여기 정찰 보내고 얘네끼리 캐야겠다 아이템 나오면 아소스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아 돈 너무 없다 일로 와봐 너가 필요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아 뭐 맵에 이런 것밖에 없냐? 그렇게 하겠다 이건 뭐야 무슨 일인가? 오 치유물 약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치유물 약속 가져갈 필요가 있나? 그냥 버리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게임을 마무리하는데 이동할 시간이다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알겠네 얘들아 빨리 와라 아프다 너무 빛과 함께하리라 돈을 좀 모아놨다가 한번에 써야되나? 돈이 이게 들어오는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또 십식 들어가? 하긴 나 밥값으로 나가는거니까 그렇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죽여야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일인가? 빨리 갑시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야 어떻게 원거리 유닛이 더 센거 같지? 근접 유닛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빙글빙글 존다 봐 빙글빙글 존다 빙글빙글 존다 빙글빙글 존다 빙글빙글 존다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어 돌아서 빙글빙글 존다 얘가 저기인건가? 잡은가? 이곤가? 끝 하하 칭찬해주는 것 봐 힐러 잘 모르겠습니다 오크는 마을 주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려 한 것 같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게 오크는 죽어가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 뿐일세 악마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찔렀지 않던가 이제 집으로 가세나 정말 긴 하루였군 어 긴 하루였구만 다음 이주오 달라란의 보랏빛 정원에서 보랏빛 정원 어 그래픽 뭐야 어 안토리라 쓰다 화영부 주는 애 전설 칸 이제 나오거라 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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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 엿들어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예이야 그런 호기심이 니 가장 큰 장점이란다 저 미치왕이는 이 세상이군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구나 어 북부지역에 역병이 역병이 정원을 들었어요 정말 그 역병이 마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니가 직접 가서 조사해주면 좋겠구나 너를 도와줄 흑사도 대기시켜 두었다 와 양으로 변하는거 스승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럴거라고 믿는다 다녀오고라 제이나 스승이 안토리라스였구나 몰랐습니다 315 알터렉에서 아소스와 그의 부하들이 왕위기를 교차로 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 제이나 기다리나 보다 아소스 왕자님 여기서 기다린지 몇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분이 오시는게 확실합니까? 걱정마라 제이나는 늦는 일이 많아 어우 황교 좀 시키겠다 도와줘야겠습니다 하하 하하 잠자코 기다려라 걱정할 필요없다 쟤 저거 소환할 수 있구나 제군 제이나 프라우드모어를 소개하겠다 키린토의 특수요원이자 이 대륙에서 가장 재능있는 마법사 중 한명이지 솜씨는 그대로인 것 같군 하하 다시 만나 반가워 제이나 저도요 아소스 왕자님의 호의를 받는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어 그렇네 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저게 불을 발라서 그런가 보다 망치에 빙글빙글 도네 왕의 길을 따라가면서 마을들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와 대장 멋있게 생겼다 방패도 다르다 대장좀봐요 대장은 너무 화려하다 멋있긴 한데 이해가 너무 멋있는거 같애 고병 고병 어 두명이네 두명 다 내꺼 어 450에 21 900에 41 크런트 보다 세네 이게 그런가 보다 얼어뜨렸던거 얘네 만화 회복 속도야 와 되게 좋아보이는데 주변윤시니까 얘도 포함이네 위험한 상황인가 쉿 저 지금 생각중이에요 어 순간이동도 있어 와 되게 좋아보이는데 여기서 기다렸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뭐 먹을거 없겠지 가보기만 합시다 당연히 없을거 같긴 한데 아니 너희는 가지말고 너 혼자가 저건 생각임?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느낌표다 아 발교비스틱 떠있네 아저스 왕자님 저쪽 날이다 어딘가 이상이 뭐야 쟤 야 잠깐만 다 모여봐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좋은 생각 같네요 네 저렴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 법사 주자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물법이지만 불을 쏴 재밌겠네요 빛과 함께 하겠다 빛을 배시한다 좋은 생각이다 야 세다 방어도까지 붙으니까 튼튼하네 450이야 지팡이는 불이네 원래 불이 나가는거야 아니면은 지팡이는 불이네 원래 불이 나가는거야 불을 꺼져서 아 원래 불이네 공격이 치유물약도 하나 먹어나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법사님이 있어야 돼 판타지 게임은 물론이지 신나는구만 뭐 왜 너무 넌 레벨에 나온다 왜 너무 넌 레벨에 나온다 이게 난다 위험한 상황인가? 차별이야?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누가 웃으래 그렇게 하겠다 아사스 왕자님이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진리안 린다 마리클리어 앙투아네트 이름이 왜그래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왕자님 누군가 반대쪽에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른 길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안전하진 않습니다 아 절로 가는거네 여기 뭐 없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서브는 미발견인거네 지금 모두 없애버리야 뭐야 고족대다 도망쳐 고족대다 고족대야 우리 빼앗아라 살려주세요 위험한 상황인가? 누가gus 공석이 빌기네 공석이 쏟아 용석이 이루어지리라 공석이 그러면 공석간이 더 빠른거네 도망쳐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Tu 뭐 오오 필요없어 왕자님 근처에 고대의 샘이 있습니다 신성한 샘물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고 부산도 지우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겠구나 정말 유용하겠구나 정말 유용하겠구나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발견한거 없니? 물장아?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무슨일이십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 때만 전화 바로 더 높고 와 레벨업 했다 저쪽을 생각 중입니다 만화 회복할래 위험한 상황이로 만화 많이 써야지 그렇게 하겠다 어? 틀리는건 모르겠는데 데미지 저거 모르겠는데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와 겁나 세 보인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만화 회복도 증가한거 맞냐 왜 이렇게 회복이 안되냐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라 만화 회복도 증가한거 맞냐 왜 이렇게 회복이 안되냐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너도 올래 심심하면? 울컥불컥하네 여기다 한 손 넣어보고 싶어 손 통과되겠는데 모든 일을 들어 몸을 지켜라 뭐야 방패를 들어 몸을 지켜라 방패를 들어 몸을 지켜라 해골이라고? 당장 모두 처치하라 사거리가 왜 깔고? 300이야? 600이라네 뭐야 50%에 피하면 맞습니다 오오 개사기 위험한 상황이다 방금 그 괴물은 대체 뭔가? 언데드입니다 마을 전체가 미쳐버렸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야겠어 멍 때리고 있어 몰랐어 그래서 뭐 어때? 죽어라 그래 빛과 함께하리라 마음껏 죽어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원거리 공격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보너스도 있나보네 원거리 보너스도 있나보네 아 간통 공격이야? 모든 피해가 50%인게 아니라? 뭐야 많아보냐 해골전사 야야야야야야 힐을 안해줬다 정신 안차려 1. 복구 어? 정신 차려 이것이 그 노인이 말한 재단인가? 빛의 축복을 받은 이 물을 마시면 상처가 아문다고 했지. 물이 완료된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데? 좋은 생각이다. 뭐 어쩌라고? 빨라지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이템을 줘! 회복 뭐 주던가? 좋은 생각이다. 아이템 슬롯이 12칸이 됐는데 아이템이 안 나와. 명예를 위하여! 곡물 창고 주변의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곡물까지도 역병에 걸린 걸까? 아니길 바라야죠. 저 상자에는 북부지역 물류의 중심지인 안돌할의 인장이 찍혀있어요. 이 곡물이 역병을 퍼뜨린다면 얼마나 많은 마을이 감염되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어요. 폭력을 쓰고 싶진 않아요. 정의는 1호의 지를 125가 들어? 엄청 비싼 거였네. 늑대는 75였는데 뭐여?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주고 끝난거야? 어? 이거 두 마리데? 엄청 좋다 데미지 그럼. 미쳤네. 와 셋까지돼? 나 만화로 할래. 그거 되게 좋은데 소환하는 거. 그래도 만화로 할래. 극한의 이득충. 극한의 이득충.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만화로 할거야. 좋은 생각이다. 뭔가 되게 이득 보는 기분이야.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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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입니까? 좋은 선택이었어. 저희는 쿠엘탈라스의 사제입니다. 얜 200 피해를 주네. 이 기이한 저주에 맞서 이 땅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엘프의 관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 끝에 곡물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역병이 거기까지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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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는 속도 좀 봐. 미쳤어. 모든 애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뭐야. 좋은 생각이다. 곡물 창고 방해해야 돼? 명예를 위하여. 뭐냐? 대체. 뭘 공격하고 있는 건가? 다르갈. 망할 해골들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이 망할 마을에 해골이 틀끓고 있습니다. 우릴 도와다오. 마을 끝에 있는 창고를 파괴해야 한다. 당장 싸우러 갈 수 중. 방어하고 있는 상태였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왜 이렇게 빨라? 치유의 두루마리. 치유의 두루마리. 음.. 여기는 뭔데? 지능의 망토 플러스 쓰리. 오오. 음지. 법사를 위한 거네? 45 올라간다. 저 과정은. 회복이 더 빨라지고. 개꿀. 법사 너무 좋은데? 난 소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 취향이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마라가 달긴 하니? 마라 겁나 많아.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어. 켈토자드. 이따 달아나서. 작전을 계속 수행해라. 피부가 있어. 잠깐 얘기라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너무 바쁘군요. 아 얘가 소환할 수 있구나. 해골을. 뭐야. 저 생물은. 사체 여러 굴을 엮어서 만든 것 같군요. 조사는. 녀석을 처치한 후에 해보자고. 그러자고. 어. 하아. 힘이 오시게. 어. 범위로 쓸 수 있구나. 어. 뭐야. 안 돋는데? 방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방어하고 살아 그냥. 방어해. 방어해. 장골을 파괴하라. 장골을 파괴하라. 장골을 파괴하라. 야 뭐야. 번방지게 지금. 번방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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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다. 방금 그건 뭐지? 검으로 슬 입은 그 마법사는 대체 누구고? 로우브를 입은 자는 강영술사일 것이다. 강영술사. 녀석과 졸개들이 이 역병의 배후인게 분명해요. 흠. 그렇다면 그 자를 찾아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려면 안돌할로 가야겠군. 흠. 그러하다. 구조물을 두개 부셨는데 0점이야. 다음날 안돌할로 왜 가겠어. 왜 이게 점점 심플해지죠? 설명이? 태풍을 만나서 뭐 침몰했네 뭐네 하더만. 갑자기 심플해졌어. 그렇습니다. 저쪽이요. 강영술사와 함께 있던 이교도들이에요. 저 금관에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지켜볼 수만은 없겠어. 공격하라. 비벼먹을 회방꾼 녀석들. 주인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수행사지. 기지를 구축하자. 이교도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원 병력도 없이 무작정 진입할 수는 없어. 수행사지. 건설된 모습을 보여줘. 제발. 기다리게 하지마 나를. 어 그렇지. 센스 쩔어. 4, 5. 5명이네. 나무 덕해.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흠. 작업 준비 끝. 어 뭐야. 길이네? 나 그 총 쏘는 애 위주로 해야겠다. 총 쏘는 애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길이 엄청 여기 기네. 윗길이 아닌가보네. 여기 길인가보네. 명예를 위하여.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뭘 안살자.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구요. 좋아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어 레벨업 했다. 더 센. 더 센 정령. 그렇지. 새로 발견한 금강에서 뭘 채취를 하라고. 여기까지 해야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이리 봐봐.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나.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오 뭐야. 좋은 생각이다. 네에. 대장강 건설. 여기다 건설하자. 그렇게 합조. 물론이지. 공격력 발톱. 명예를 위하여. 부셔봐. 그렇게 하겠다. 그거. 옮겨주자.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보호의 도르마리. 명예를 위하여. 두 개. 물론이지. 일단 돌아가자. 저거 뭘요. 그렇게 하겠다. 저거 뭘요. 저거 뭘요. 어 사거리 증가도 있어. 저거 뭘요. 대장강 빨리 만들어봐. 오케이. 물론이지. 네 마리만 더 추가해서 될 거 아니야.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적이 안 오고 있으니까. 뭐 한번 막은 다음에 가야 될 거 같은데. 분위기상. 일단 갑시다. 합체 되겠지 뭐. 명예를 위하여. 역시 아니었어. 야야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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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민병대로 못 막나? 왠지 약해서 안 될 거 같은데 얘네. 겁나 약하네.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얘들아.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와. 저 말고는 없나요. 내 분노를 느껴. 네?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물론이지. 야. 걜 왜 때려. 야. 치산. 와. 뭐야. 좋은 생각이다. 어. 이거 못 쓴다. 전에 쓰던 거. 물론이지.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하겠다. 일로가. 뭔가 있어. 상점 같은 거 있어. 네. 업그레이드. 완료. 어. 뭐야. 둘이서 만들 수 있어? 저거 완료. 예. 나으리. 어. 이런 것도 있어? 개꿀. 어. 어. 명예 있었구나. 뭐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뭘 봐. 싹. 뭘 봐. 좋은 생각이다. 빛과 함께 하리라. 와. 와. 저거 너무 좋아 보인다. 저거는 파야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아. 이거 숫자로 더 쓸 수 있군요? 어어.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구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뭐야. 아. 지을 수 있는 게 늘었구나. 비전성소. 작업장. 이건 기계조이고 이건 마법사라네. 둘 다 지워보자. 더 일하라구요? 만화가 안.. 그게 안 되네. 자원이? 알겠습니다. 너희. 너희가 필요한가? 그렇게 하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그거 뭘요? 좋은 생각이다. 와. 넌 그리로 가냐? 빛과 함께 하리라. 어. 선트캐스트가 없네 여기는? 위험한 상황이다. 비치고. 나의 힘이. 위험한 상황이다. 와. 엄청 세다 얘네. 와. 돈 많이 준다. 50원씩 준다. 어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명예를 위하여. 조이씨. 돈을 줘라. 힘의 차이를. 왜 이렇게 약하니? 잠깐만. 야. 도움. 무슨 일인가? 빛을 배신한 자요. 쏴버릴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할 시간이다. 뭐하는. 뭐하는 곳이야 여기는. 알겠네. 아. 여기가 그거구나. 그라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더 일하라고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와. 오면 온다고 신호라도 보내고 오란 말이야. 이루어지리라. 갑자기 나타나지 말고. 비치고. 나인識annen어. 과일. 소원집. 물론인. 추워보니. 빛과 함께하리구나. かった. 그거 난리 났잖아. 이거 설마. 10담 남기고 못 맞는거냐. š. ish. 심하냐. 쩌. 저거. 콩. 거기도. 작업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작업 준비 끝 어 셋밖에 없어 지금 더 일하라구요? 장전 완료 무슨 일이죠? 나무 나무 캐 나무야 나무를 캐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다친 사람 있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더 일하라구요? 나무가 너무 없다 야 왜 고치고 있어? 빛과 함께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바라시는대로 작업 준비 끝 어디가 부신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 있습니까? 저 공부에 어군명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생물을 맞냐 나무 먹는거 너무 부담 큰데? 여인과 멀게 하리라 천박한가 천박한가 공격이 위에서 밖에 안온다 공격이 위에서 밖에 안온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일단 가봐 고쳐서 오진 않을거 같고 저기서 그냥 오는거 같은데? 알도나를 조사해야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군복이 고쳐서 오진다 뭐여 빛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은 너가 필요하다 명예를 구하니 명예를 구하니 명상치고 싶습니다 많아 생긴거 변하는건가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흐흐흐흐흐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좋은 상관인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그거 흥미롭네요 위험한 상황인가? 우와, 너무 불편하다 이건 한 번에 안 되네, 이 어크래프트3는, 스타크래프트2는 막 한꺼번에 집어져서 되게 편했는데 끌어줘, 빛과 함께하리라 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저게 돼야지 이걸 할 수 있구나 음... 위험한 상황인가? 그거 흥미롭네요 그거 흥미롭네요 빛과 함께하리라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도와드리죠 저기는 이루어지리라 저기는 생각 중이에요 장전 완료 농정을 거주여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흥미롭게 적립이 빛과 함께하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모든 이들을 돕겠다고 어디로 갈까 아니 알아서 푸셔라 모르겠다는 상황인데 와 이게 언데드야? 문간처럼 생겼는데 아우씨 와우 공장이야 물공장이야 물통공장이야 겁나 사귀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저기에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제가 도와드리죠 재밌겠네요 저게 메인이구나 아쉬운 것 같네 장전 완료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비치고 나의 힘이 어떻게 하실 생각 정의는 이루어질 그리고 흥미를 비치마 나의 힘이 와 이거 너무 사귄 거 아니야? 괴물군단인데? 저 건물 엄청 세다 미소가 적을 지고 가진 않지만 개미 몇이니? 개미적이 겁나 세 동생 확 grim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제가 도와드리죠 빛과 함께 하나 자치고 생각충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빛과 함께 제가 도와드리죠 빨리 깨 몰라 다 아저스한테 보내 다 보내 이것만 뽑아도 그냥 밀겠는데? 너가, 너가 진짜 잘 부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부수라 그래 나은 죽었다 개기 때리고 있어 야야야야, 이거 나와서 공사하는구나 비치게 하나씩 깨야겠다 와아 정신없어 겁나 시끄러워 게임 볼륨 미쳤어 이거 황류 미쳤어 가빈기 한 템포씩 느리지? 빨락빨락 때려 부수란 말이야 너도 공격하는구나 빠르게 와 너무 사기다 얘 소환 부수는 거 필수겠는데? 뭐지? 휴무하게 생겼어? 너무 생각해 아아 어느새 터뜨린 장전 완료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어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이 더 필요합니다 비치고 언제 또 이렇게 말아줬냐 너 말아서 관련되기 귀찮은데? 저 지금 생각퉁해요 빛과 함께하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우와, 좋아 공감이 곧 고갈될거다? 공감이 곧 고갈될거다? 공감이 고갈될거다? 공감이 고갈될거다? 공감이 고갈될거다? 공감이 고갈될제까지 한거야? 제가 도와드리죠 전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요시하리라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강령술사 이 교단이라는 것도 니 소행이냐? 네 제가 조주받은 자들의 교단에 역병에 오염된 곡물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제 뜻만은 아니었죠 그게 무슨 소리지? 전 공포의 군주 말가니스님을 성깁니다 그분이 이끄는 스컬지가 이 땅을 정화하고 영원한 어둠의 낙원을 구축할 것입니다 핫스톤 전쟁 돌투체스 그야물론 살아있는 자들이지요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스트라솔룸을 찾아가 보십시오 저를 보내줘? 3시간이나 쏘나? 핸드폰이야? 쟤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물창고가 텅 비었다고 아 절로 또 가야 돼? 화물이 이미 이곳을 떠났다 너무 늦었어 병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제가 도와드리죠 와 돈을 여러 명이서 해서 그런지 빠르다 저 유지비를 먹는데도 그러고 굉장히 센 거 같애 빚과 함께 하리라 돈 빨리 좀 넣어봐 업그락에 금이 더 필요하 모든 이들을 도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의는 이루어지니 제가 도와드리죠 저부터 너가 나오지 뭐니? 티미? 티미 내가 구해주는 애 아냐? 위험한 상황에서 아닌가? 어? 너희도 빨리 안보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시 저 지금 생각중이에요 위험한 상황으로 명예를 위하이 허어 돈이 썩어나니까 뭐라 좀 세서 매겨놔야겠구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서 돈을 넣어서 연구 완료 다음에 써먹는 걸로 하자 판매해서 좋아 금이 더 필요합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저 지금 생각중이에요 나의 힘이다 위험해서 흥미롭네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저 지금 생각중이에요 위험한 상황인가? 저 진한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빛과 함께 하리라 뭐야 와 겁나 순순해 자기가 승인이다 물컹 물컹한 애들 소환해줘 진한의 위험한 상황이다 야 물컹 물컹 안써 안써오고 뭐해 물컹이가 안써요 물컹이 많이 남는다 너 인구 80 올라서 너무 귀찮아 지원을 별로면 좋겠어 또 제가 죽는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이 세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와 죽였어 켈투자드 저렇게 쉽게 죽는 애군요 난 좀 능력있는 애인줄 알았는데 가자 헉 화나는데 20분이나 걸려? 다음날 일은 아침 나스와 제이나는 하스글랜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스글랜이군요 이젠 좀 쉴 수 있겠죠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서스 왕자님 간밤에 언데드 전사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마을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놈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질장해 제일아 난 여기서 마을을 지킬테니 어서 빨리 우선 경위에게 가서 이 사신을 알려줘 죽어 가겠지? 센스있게? 어서 가 한시도 낭비할 수 없어 한시도 낭비할 수 없어 알았나 이 아이템 팔아서 내 용돈벌이로 쓰겠네 잠깐 저 상자들 속에 뭐가 들어있었지? 안도랄에서 온 곡물이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자님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으니까요 안 돼 이 역병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야 그들을 오염시켜서 언데드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어 방어를 준비해라 방어를 준비해라 제일아가 아이템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당연한 소리 할 데 없니? 명예를 위하여 버려 아 뭐 하면 왜 이래 마우스 나 마우스가 잠깐 마우스가 안 갇혀 갑자기 뭐야 왜 이래 마우스 갇히기 내가 설정해놨는데 아 잠깐만 마우스 가두기가 없어? 있지 않았나 마우스 가두는 키가? 어 됐다 가둬진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둬졌다 가둬졌다 아 왜그래 놀랐잖아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공격력 발톱 치유의 두루마리 두개 치유물약 명예를 위하여 다섯 기상 안되냐? 불의 보조 능지 그렇게 하겠다 올라가서 나무를 다 씹어먹어 이거 믿겠네 이건 뭐야 방어도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목재장이 증가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어? 대장가 있다 이게 빠져야겠는데 그리고 두루마리 덧차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을 것 같다 여차하면 한번 먹어버리면 되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내가 지금 돈을 모아놔 물론이지 얘 왜이래요 내가 방금 안 움직였어 뭐야 명예를 위하여 길이 몇개야? 좀 가서 아이템 먹을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아 그럼 위험한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얘들아 근데 설마 시리즈그마리 두루마리 뭘 연구 완료해 저거 하면 안됐던거 같은데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더 더 뽑아 아무거 더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다 어 뭐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 야 벌써? 빛의 선택은 뭔데? 그딴걸 언제 받았을까?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명예를 위하여 법사님 없이 어떻게 막아요 저거 와 다박살났어 예술아 빨리 캐 큰일난거 같다 야 좁게 막고 싶은데? 이길러면은 여기다 해봐 위로 가봐 힐러같은건 됐고 화력으로 막아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안기치기 마냐 이씨 벌써 오면 어떻게 해 미저가 멀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맥이 어 80이네 그렇게 하겠다 회복은 최소한만 해주면 된다 좋아좋아 무지비는 늘리지 말아야겠다 연구 완료 네에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좁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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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좁혀나 길 좁혀나 길 좁혀나 길 좁혀나 길 좁혀나 여기는 하고 나무 캐러가 좋아요 명예를 위하여 먹을거 그런거 없는건가 일로와봐 물론이지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합쳐 그렇게 합쳐 박룡포 비전성소 이거 하자 좋아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물론이지 작업 완료 어 아이템 3점이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갓 패써 가서 아이템 먹어 좋은 생각이다 느낌이 쎄하다 빅녓을 맛볼거 같으니 안좋은 예감이 안좋은 예감이 되는데 야 그거 캐지마 이거 캐 전혀 없을던 자 근데 아 어디에 옮고 간다는 거야? 저기? 이건 뭐야? 작업장이 있으면은 작업장이 뭔데? 작업장이 뭐야? 아 이거? 나 뭔가 어머 야! 뭐야 저거는 이건 뭐냐? 적의 공격 속도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 힐러를 노리네 얘네들 똑똑하네 공격발톱 이렇게 먹어 반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 뭔 업그레이드를 자꾸 완료했다는 거야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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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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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스 왕자님 언데드 진마차가 역병에 오염된 공물을 실어나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차가 마을 외곽에 도착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네? 뭔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야 저게 그렇게 하겠다 좋은 시간 마을 외곽에 도착한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마을? 아 저기? 그렇게 하겠다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꺼져 쟤네를 다 죽여야겠네 이거 얘네를 봐봐 단통에서 그걸 왜 이렇게 자꾸 이리 늘릴래? 아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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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라라라라 저거 막았다 저거 막았다 자 저쪽에 쟤네가 오는 길이 있게 쟤네만의 길이? 좋은 생각이다 얘들아 얘네 놀랄 수 있지? 알아서 해줘 몰라나오 어딨는데 저기로 가야돼 오고있는 그런게 아냐? 쟤네가? 잡으라고 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 나으리 네 나으리 아 공격 나으리 얘들아 그만케 다 모여 아 저 느낌표가 지금 있는 위치구나 적들이 이동을 하고 있네 옆으로 아 이런 뜻이었구나 딱 뒤치기야 딱 돼 얘들아 빨리 짓자 뭐야 어디갔어 아 언제 놀러갔어 이씨 빨리 에스프라 에스프라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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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국물이 다른 마을까지 도달하진 않아야 할텐데 됐어 됐어? 뭐 줬어? 용기의 메달이랑 뭔 두루마리 줬어 이게 뭐야 물론이지 순간이동 시킨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아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이런 좋은게 있단 말인가 자 야 뒤질라고 자 와 뭐야 뭔가 색깔이 되게 예쁘다 힘과 지능이래요 필살기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여기까지는 뽑는게 낫겠다 무슨 일이죠 예 나으리 너희는 알아서 뭐 필요하고 예 나으리 그렇게 합조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러죠 그렇게 합조 그러죠 거긴 못 짓겠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못 짓겠는데요 거긴 못 짓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러고서 못 나가는구나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1번 사수 대기종 명예를 위하여 네 고쳐 나무가 좀 꾸달리는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되는데 저거 말려 저거 말려 네 그렇게 합조 여들아 여들아 그 개를 힐을 왜 주니 얘들아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너무 많다 얘들아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청소해 악도적인 화력으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온 세상을 파란색으로 덮겠다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고요 마나가 너무 없구나 뭐냐 딱 돼 일루와 아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네 저거 못 구하나 더 지을 데 없나 예 나으리 뭐가 필요한가 네 저거 멀요 어 여기다 짓고 알겠습니다 나으리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이걸 어딘가에 지어서 아 자리가 왜 이렇게 없어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이것도 좀 써보자 궁금하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아 작업장이 있으면 저걸 지을 수가 있어? 사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안 오냐 아무것도 안 오냐 저거 멀요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그러죠 오늘은 마법의 기류가 심상치는데요 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하겠다 업그레이드 월요 예 나으리 예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명예를 위하여 알겠습니다 나으리 역공 갈 짬은 없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할까요 줘서 멀요 이제 더 뽑으면 안 되겠다 나는 못 쓸 줄 아니 투명하게 만듭니다 으음 어어 분류속도 25% 이런걸로 반복 이리와 서로 조화하세요 견정하십니까 12분을 기다려야되나 이거? 와 우리 겁나 많다 예 나으리 네 더 일하라구요 저건 뭐지? 얘들아 건설시간이야 건설대가 없어 이리와봐 여기다가 이거 지어서 맡겨요 잠깐만 뭐해? 이렇게 그렇지 점점 방어를 굳히는거야 서로 도와야죠 여기로 어떻게 가지나 근데 일로? 그렇지 웬전하십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임 야야야야 법사야 법사야 피해라 아 느려지게 하면 돼 죽었잖아 안 돼 힐러하자 느려지게 하면은 됐어 이건 비싸다 비싸서 싫어요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끌어줘 그렇게 합죠 예 나으리 저거 멀요 더 일하라구요 예 나으리 좋아 점심 순툴해지고 있는데 1번 사수 대기종 좌버릴 놈이라도 있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열심히 힐해 힐해 제이나를 왜 보냈을까 제이나가 없었으면은 영원히 막았을텐데 영원히 여기 락이었는데 멍청하게 제이나를 왜 보냈어 무슨 일이죠 멍청한 게임아 멍청한 아섰어 무슨 시가 갈 것이지 시 이건 뭐야 오 이런것도 있어 신기하네 그렇게 아프십니까 네 거긴 못있겠는데요 저거 멀요 그렇게 합죠 명의를 이하여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청소할 시간이다 가라 wszystkim 우리 Uhm 아군맨레잌 완료 아군맨레잌 저희 못있겠는데요 저 오늘 구독자 도움이 완료 아군맨레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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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걸로 하자 비싼거 싼거 이거 타워 디펜스인가?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게임이? 이거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 뭐야 배럭을 막 지어서 도움이 필요하자 야야야야 마나 쓰지마 무려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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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 늦었습니다 나아 무려와써! 무려와 그렇지 궁금하다 무슨 일입니까 같은사람이 있음 무려와 와 이거 세다 비싼 타워 괜히 비싼게 아니구나 더 일하라구요 비싼 타워가 엄청 세네 다친사람이 있습니까 무슨일입니까 친구야 1번이랑 2번 부대 수호 같아졌어 우쨰 근데 이게 맞겠다 제가 말요 제가 말요 제가 말요 무슨일이죠 좋아요 저한테 못지어? 여기다 지어 그럼 그렇게 합조 다친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마법을 생각해 상상치 않네요 비치곧 무슨일입니까 친구야 하아 힐은 한명만하고 너희는 해골 부시는걸로 어 좋다 또 왔니? 냉간이 오자 얘들아 친구야 다친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없입니까 네 난이도가 제일 높은겁니다 머리가 없입니까 높은일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더 일하라구요 아군 명령이 공격받고 있으니 어디서 또 공격을 받아 어디서 어디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무슨일이죠 무슨일이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너무 지울 지울 자리가 없어 너무 튼튼해졌는데 너무 튼튼해졌는데 너무 튼튼해졌는데 나무 캐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지금 나무 캐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지금 더 일하라구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대게 더 나무가 없다 얘들아 뭐하니 빨리 켜야지 일로가서 켜고 와 4분 남았다 얘들아 왜이렇게 다 죽었네 또 열 받게 킹 받게 1번 너만 2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다 잘 믿고 있어 너가 해굴만 제거해주면은 속도가 달라 얘들아 빨리 좀 지자 얘들아 어? 빨리 지어 뭐하니 도와줘 끌어줘 그 다음에 캐 알겠습니다 나으리 저거 뭘료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거기서 다 키고 있었어 멍청하게 적도 안 오르구만 업그레이드 완료 그렇지 얘들 한번 넣고 센스있게 아 참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없어요 무슨 일이죠 다 더져 다 더져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누라 어디서 어디서 안 돼 대장 구사관은 안 돼 죽어버렸어 우리 아이가 힐러는 무조건 있어야지 저희도 로데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다들 무기를 들라고? 누구야 뭔 개소리야 누가 싸우래 내가 언제 싸우랬어? 뭐야 빨리 와 싸울 생각이 있었으면은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아 유집이 뭔데 야 안돼 안돼 너는 비장의 무기야 많았으면 안 돼 너는 해골처리반이야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게 있습니까 여기서 대기는 하시구요 네 좋아요 가장 큰 Gleich의 무기야 또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도전 나 너도 너도 해골처리반이야 하지마 그렇게 하죠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할 수 없는 것 또 다른 나라 이걸 벗겨 이 도움이 1분 남아서 양쪽에서 오는구만 죽질없는 짓이지 응? 기억을 줄 알고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얘들아 못된 놈들 다 낙하 놈들 해치워버려라 필살기 쓰자 필살기 앗 조촐한 것 봐 불편이야 아 무리하게 쿨타임이 있구나 그렇지 이사간 힘내라고 오 다 죽었는데? 인력을 아껴야겠구만 판매용으로 그렇지 그렇지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어뢰만 사망되네 내가 처리하시 어휴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안되겠음요 빛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로데로를 위하여 구강사를 위하여 구강사를 위하여 구강사를 위하여 말 왔어 말 오석이여 정말 떼맞춰 와 주셨군요 떼맞춰 와 주셨군요 아직 기뻐하긴 일으네 전투는 이제 시작이 있어 와 진짜 썸네일로 쓸 게 없다 진짜 흫 흫 흫 흫 흫 진정하게 용감한 것도 좋지만 모든 망자를 지배하는 존재를 자네 혼자서 무찌를 순 없네 흥 흥 그러면 따라오시던지요 경과 함께든 아니든 전 가겠습니다 아 저거 따라와 왜 안 오는 거야 어 다음 33분이야 무슨 하나가 그날 오후 늦게 스트라솔룸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 예언자다 반갑네 왕자 할 이야기가 있네 그럴 시간 없어 내 말을 잘 듣게 이 땅에 종말이 닥쳤네 어둠은 이미 드리웠고 무슨 수를 써도 파멸을 피할 순 없어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고 싶어 싶다면 모두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게 서쪽으로 달아나라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지킬 것이오 이미 결정을 내렸군 이것만 기억하게 자네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백성이 그들의 손에 파멸을 맞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난 너무 억지다 야 이기면 이긴거지 뭘 하늘이 날이 다가와 그저 아무 말도 하지마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 어쩌면 그 사람 마음을 맞을지 않나 제이나랑 쓰라리 머리가 좀 트여있네 미래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자가 뭐라고 하든 이 땅을 저버리진 않을 거야 제이나 그 미치광이가 미래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어서 가자고 같이 가네요 제이나 있으면 만족해 아이템은 없지만 다음날 아침 스트라솔룸 외곽에서 말 탄거 나 이제 쓸 수 있나보다 계속 나오는거 보니까 흑 흑 흑 흑 어찌 그걸 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석 역병에 대해 얘기할게 있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모두 감염돼버렸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데드로 변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왜이래 얘 쓸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세 닥치시오 우석 미래의 왕이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왜 갑자기 내 자래? 자네는 아직 내 왕이 아닐세 설령 왕이었다 한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네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역으로 받아들이겠소 반역이라고 자네 미쳤나 아소스 내가? 무석역 정당하고도 확고한 내 왕위 계승권에 따라 명한다 지금부터 그대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대의 성기사들에게 근신 조치를 내리노라 아소스 그렇게 멋대로 그만! 이 땅을 구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자네는 넘지 말아야 할 손을 넘은 내 아소스 제인아 미안해 아소스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뭐야 나 혼자야? 얘네네 영을 내어주십시오 아 데미지 두 배도 넘게 더 세 엄청 세다 방어력도 높아 빛과 함께 하리라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구만 기사를 만들 수 있구요 기사를 만드는게 그거겠죠? 캐스트 목표가 뭔데 도시를 정화해야 합니다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세요? 진짜 다 그거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갑자기? 도와주러 왔다가 뭔 만행이야 체력이 증가합니다 제재소 제재소 성 대장간 저 대장간 없나요? 대장간 없구나 대장간 음 음 저게 성이구나 제재소 가 이거고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완성되면 뽑을 수 있네?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새로운 거 뽑아보죠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여기는 뭐야?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왜 이게 있어? 오오 얘들아 그냥 빨리 건설해 거슬려 와 이거 바다 보도불로 깔아놓은 것 봐 이런 식으로 왜 예쁘게 해주지 왜 다른 거 나무도 그렇고 너무 좀 이상해 나무가 자원이라서 일부러 화려하게 안 한건가? 의도적으로 내가 모르는 얼음의 사정 있는 건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기사 거잖아 기사 걸로 하자 뭐야 왜 이래 널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왕자여 나는 마이가니스다 보다시피 네 백성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도시의 모든 집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주마 생명의 불씨가 영원히 꺼질 때까지 그렇게 둘 것 같으냐 죽어서 밀어낸 노예가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얀데레야 아 저거를 쟤네가 가져가서 병력으로 쓰겠다는 거구나 어딨어 헉 겁나 세 보인다 어? 천이 나대 체력 대미신은 그렇게 안 높네요 어? 용서하소서 도안은 별로 없다 안 공격해 걔 억지 쓰는 것 보소 공격 안 했는데 어 뭐야 헉 헉 어이 뭔데 야 겁나 강해 얘를 줘 얘를 줘 얘를 줘 이길 수 있는 부분이야? 뭐 지키는데? 소원 나의 아버지는 구광 태아를 위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해야될거 같은데 어 다 죽었어 망함 죽여 꺼져 나 집에 갈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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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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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뭐야 더 지어 더 지어 겁났어 더 지어 문체력 회복 엄청 빨리 된다 덤벼 안돼 안돼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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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덤벼 안 덤벼 안 덤벼 야 모여 모여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야 백명 정화 아 아 쟤 죽이면서 나는 그거 하는거네 그렇게 하자 명예를 위하여 상정같은거 없어?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비치고 나의 힘이다 쟤 죽어 나의 힘이다 아 병력이 공격받고 것 땅에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뭐야 너희들 명예를 위하여 나 길을 잃었어 비치고 나의 힘이다 비치고 나의 힘이다 비치고 나의 힘이다 마을쪽으로 가자 나무 열심히 해 나무 열심히 해야 돼 저 새끼 뭐야 저기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아 일로 나오는구나 다 모여 뭐야 왜 여기서 나와 뭐야 뭐야 이씨 도망가 미친놈이야 도망가 도망가 오 여기 아이템 사는 데 있어 나 이 3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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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래 이래라 이거 두개 팔아 돈으로 죽인다 이 개새끼 위험한 상황이다 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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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다 비치고 나의 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 그만 써 이상한 것도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오 딜 센가보다 얘네 야야야야 잠깐만 타임 야 죽였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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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석 뭐야 야야야야 꼬였다 손꼬였다 과거 회복 속도 증가한다 오 마라가 풀리려구만 아 마라가 풀리려구만 좋은 순간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야 다 모아 금이 더 필요하다 위험한 상황인가 어 겁나 쎄다 미친놈이 금이 없어요 빨리 지워 뭐해 짖는 척만해 미쳤어? 죽을 뻔한거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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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상황에서 공격까지 온다고? 아 제발 잠깐만 얘들아 진정하자 기사를 봐라 이 기사를 봐 얘들아 빨리 와라 좀 어? 야야야야야 또 나왔어 쟤? 미친 아 그 정령한테 마법 통하나? 그 정령이란다 그 뭐라 그랬지 이름? 임페르노? 걔한테 마법 안 통하나? 저거 월요 연구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쟤 앱도그 할 거 하라구요? 그냥 죽이죠 거슬리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도망갈 순 없지 연구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쟤 별로 안 많아졌네 짜식 저거 많아진 척만 했구만 나도 저거 다 부셔서 해야되는구나 아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뭐야 민병대래 소스야 가자 소스야 가자 그렇게 하겠다 대천 맹세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 기치고 나의 힘 명예를 위하여 병을 낼 적으로 우후의 반지 투? 그딴 거 주지 마세요 필요 없다고요 회복하는 데도 없어 여기는? 다 내가 부셔버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구강 대안을 위하여 이렇게 부수는 거구나 점사에서 돈 모아 돈 모아 얘들아 지금이다 뭐야 저항하는 거야 시민들? 잔인한 임무가 다 있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아 사람도 다 죽여야 돼요? 아 저 시민정화가 저 뜻이구나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얘들아 미친 게임 아냐 이건 아니지 민병 명예를 위하여 아 잠깐만 야 때려 아 미친 게임 진짜 일로와 일로와 끌고와 끌어와 끌어와 그렇죠 어그로 어그로 좋아 때려 때리면은 어그로 좋아 다시 삶을 누리리라 다시 삶을 누리리라 타이밍 좀 봐 들어오는데 그렇게 합조 더 일하라구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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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풀었어 빨리 정의는 이루어진 일이죠 더 일하라구요? 빛과 함께 하리라 빛과 함께 하리라 전하 대학계 총살 열분일이죠 다 꽂히면은 저리로 가 아 와 진짜 많이 왔다 저기 적당히 올 줄 알았는데 드립다 왔네 돈 캔 애들이 너무 적어 더 일하라구요?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내가 캐논을 얘가 저렇게 가져가는구나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퐁 빙구를 깔게 했노니 빙구를 깔게 했노니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야 나 이렇게 수가 많은데 이렇게 전투력 물론이지 어 근데 별로 안 세다 이제? 나의 힘이 죽여 오 아이템을 자꾸 주고 나 이 아이템 팔자 이게 팔아서 내 용돈벌이 써야겠어 야 너희는 가수 위에 왕료를 말씀이야 다 오케이 그렇지 어 뭔가 돈 잔뜩 들어온 것 같다 너희는 이거 깨고 너희는 이거 깨고 너희는 이거 깨고 너희는 이거 깨고 좋아 아 엥간이 와 미친놈들아 뭐 쉴 틈 없이 와 나 뚫어야겠다 이거 건물 그냥 다 깨져도 해 몰라 귀찮아 쟤도 저 흡수 상태를 만들어 벽 에헤헤 점점 3 에헤 에헤 히 에헤헤 에헤헤 잔뜩 너희들 어디갔냐? 뭐야? 아 이것들 진짜 건물 부수고 사람들 좀비 되기 전에 죽이라고요? 조금 과식이 한데 좀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감염시키지마아 내가 다 죽일거야 네가 해놓은거 물론이지 이리와 이리와 짜식아 이리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쟤가 제일 붙인거 같아 어 쟤 그 필성이같은거 못쓴다 그럼 쓰레기집 그걸 써서 문제였는데 야 가지마 이거 직접 야 고쳐 와 좋은거 나왔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 좀 치워볼래? 라인은 뭐 어디 가서 좀 부수고 있어봐 모든 이들을 돕겠다 다른 데서 킁킁대라 하루깡아지야 노망든 네 애비한테 가서 네 통치의 끝을 맞이해라 누가 갑자기 패드립을 지전했지? 개색이 죽겠니? 죽여 죽여 마라 물량 먹어 구웨 범방균새끼 뭐야 이름 살람? 이름이 왜 살람이야 나의 힘이다 네 절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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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리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병을 내려주십시오 빛을 빼시랍자에 무슨 일이십니까 절 동장을 거쳐야 뼈를 위하여 네 빛과 함께 내 절 정의 야 뒤에 적이 있으면 그래도 때리러 가야지 그걸 쫓아오네 이씨 삶을 누리리라 네 절 위험한 상황인가 이 왕자님 왜 이렇게 느리냐 기분 나쁘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네 절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일이십니까 절 명예를 처하여 연구 완료 좋은 생각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병을 내려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힘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냥 밀어 몰라 예 나으리 나무케 나무케 잔뜩해 잔뜩해 알겠습니다 나으리 저거 나도 이제 모르겠다 저거 나도 이제 모르겠다 위험한 상황이야 네 절 무슨 일이십니까 절 어 지겠는데 이러다 어 지겠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죠 끌어줘 좋아요 그렇게 합죠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병을 내려주십시오 기술 쓰게 쟤네 기술 쓰게 기술을 안 쓴단 말이야 그렇지 썼다 썼다 좋아 튀어 튀어 네 절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일이십니까 절아 물론 위험한 상황이죠 저거 멀리 그렇지 저거 멀리 강하다 강하다 병을 내려주십시오 비꼬 함께하리 비치고 나의 힘이 전화 빨리 죽이고 돌아와 빨리 죽이고 돌아와 빨리 죽이고 돌아와 무슨 일이죠 아니 이것돌이 진짜 야 보여줘 너희들 업그레이드 적용되냐 몇 마리를 보냈어 난 세게 보낸줄 알고 쪼라했었는데 죽여 오지마 오지마 그냥 다 깨버려 어 킹받네 네 명을 내려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더 일하라구요 네 예 나으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 일하라구요 네 좋아요 끌어줘 좋아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령을 더 지어야 합니다 아씨 뭐 어디로 가야돼 일로와 쟤 30초 남았다 가가가 저거 멀리오 그렇게 하겠다 저거 멀리오 저대한 허리띠? 헉 유기나 올려져 괴물이잖아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맹세하겠습니다 저기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씨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병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삶을 누리리라 그렇지 저거 멀요 저거 이라구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조 비치곧 나의 힘이다 용기의 메달 어 갑자기 막 주는거 아니냐 부담되게 누가 저거 먹기 전에 죽여 마나도 없는게 말이야 병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 오君이 상해 신거 같은데 계속한다 계속하다 말 계속한다 출발 출발 이제 방어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어우 어디서 내껄 노려 50원 싼거 버려 싼거 버려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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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회복 먹어 어 겁나 겁나 세진거 같은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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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쟤네들 저기서 모인거니 이미 쟤 안전한거 같다 저거 공격 오는게 간거 아니야 지금 실초비의 부활 아 그냥 건물 깨면 되는구나 이제 많이 잡았네 이미 부셔버려 가서 이거 부셔 저기 가서 이거 부자 저기 이겼네 안녕하세요 어어 정신없어 저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아 근데 얘네 엄청 세다 50까지 때리고 방어력 10일이야 체력도 1000인데 빛과 함께하리라 잡았네 딱 마지막이다 좋아요 이제 결판을 내자 말가니스 너와 내가 말이다 용기는 가상하구나 안타깝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젊은 왕자여 병사들을 모아 극한의 땅 노스랜드로 나를 찾아와라 그곳에서 모든 일이 결판날 것이다 네 진정한 운명도 그곳에서 시작되지 세상 끝까지란 널 쫓아갈 것이다 틀리나 끝까지 말이다 복수에 굉장히 화내네 사실 어차피 전염병 된 애들 데려간 것 뿐이지 딱히 크 어 그건 아닌가? 3위로 폐허가 된 스트라솔룸에서 와 이 그래픽이 오늘 나온 게임이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하서스가 이런 짓을 했다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 뼈 안고 있는 것 봐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응 안 된 사람인가 보다 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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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라면 자네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네 아사스는 어디로 간건가 함들을 어디로 이끌었지 그는 떠나기 전에 절 찾아왔어요 전 아무래도 함정 갔다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었죠 어디로? 노스랜드요 말가니스를 쫓아 노스랜드로 갔어요 망할 녀석 테레나스 구강폐하게 알려야겠네 테레나스 구강폐하게 알려야겠네 아 너무 자책하지 말겠지 제이나 이 학살은 자네가 버린 게 아니니까 어 근데 되게 기네요 플로그는 두 시간도 안 돼서 끝났는데 두 시간 지나지 않았나요? 하나하나가 길어서 한 번 끊어야겠는데 이 땅의 왕자는 당분간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착각하지는 말게 그 젊은 왕자가 혹한의 북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죽음 뿐이야 뭐라고요? 아서스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 뿐이에요 그 점은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정 때문에 파멸에 이르겠지 젊은 마법사여 이제는 자네 몫이네 백성을 이끌고 서쪽의 고대대류를 풀림도록 해야하네 그곳에서만 어둠과 맞서 싸우면 이 세계가 불길에 휩싸인 걸 막을 수 있을게야 다른게 긴가보네요 잠깐만요 녹화를 끊어야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1시간 뭐 한 2시간으로 치면은 녹화만 한 번 끊고 가죠 그러면 ή Avoid 어떤지 기억이 깊지 떠올라 Men 이